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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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주먹만 한게 있다 어 진짜 주먹만 한게 있어 이거 공룡알이야 공룡알이요 어 어 어 어 왜 이래 닭갈비 그게 뭐 딱 그거를 해가지고 뭐 상추도 왔고 어 저리가 어 천양 천양 뭐 일요일날 단체로 먹을까 어떻게 할까 그냥 먹어 어 어 어 일단 저 우리와서 계란 꺼내고 있으니까 아 계란이 두판을 놨어 이건 왜 이렇게 잔아 그지 몰라 뭐 지금 왕할 어디 가서 응 응 응 응 그래가지고 꺼내고 있어 어떻게 결혼 돼 봐 일로 가져와봐 관할을 어떻게 했어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결혼을 잡냐 공룡알 어 상축까지 이거 공룡알 아 어 어 다 보내가지고 뭔가 냉장고에 들어 있어 어 알았어 촬영하니까 응 들어 봐 들어 봐 이거 우와 이거 하나 큰거야죠 공룡알이지 이게 왕렬이야 아유 이렇게 큰거는 옆에 잡은다 세상에 이렇게 계란이 크나 응 아유 계란도 아니 이거는 또 이렇게 클까 다른건 또 짜리라는데 옆에 꺼나 응 삼주가 저걸 보냈어 밥갈비 밥갈비 12개가 저기 비싸지 야 참 30개 40개 그럼 며칠 나온거에요 3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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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개 3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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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에다가 아예 괜찮네 예 으 내가 제 이걸 뭘 준다면 이렇게 밀려와야 아 야 이거 봐 닭이 이거 닭알 먹은단 말이야 야 모의 주자 날라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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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닥이죠 밖에서 노는구나 으 저 당딱은 맨날 혼자 저래 어 당딱이 왜 근데 앞에는 저를 뻘겋해 싸워서 야하고 싸워서 그렇다니까 어색해 와 저거 저거 따로 줘야지 저거 좀 더 잡혀 옷들 봐 옷들 봐 내가 밖에 먼저 나가서 일로 둬 등고 있다가 나아 아이고 저리 가 어따가 성복이 오거든 아휴 아휴 더울 정도가 아니 아휴 뭐 먹을게 얼마나 많은지 오이 도마도 감낭 조선 오이 늙은 오이 아 손도 안 댔는데 가지 우리 보자 저쪽 가야 우리 지난번에 딸라도 안 따는데 하나깐 뭐 밑에 밑에 하나 둘 셋 밑에 달려 있어 땅 쪽으로 저것도 하여 하여일 날 하여일 날 상추하고 어디만 먹으면 되지 뭐해 자꾸 와 이 상추 좀 봐 상추 좀 봐 이 밭을 500년 넘게 응 그거 놓고 가져와 아휴 우탕 만들었으면 야 야 야 개야 아휴 요 놈들 아주 요것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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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아휴 자 야 너 이 전지가 여단한지 모르겠어 야 이거 받아 이거 아 이거 강아지 밥 줘야지 얘들이 이제 밥도 먹나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이제 간식 줄게 기다려 어따 띵 그녀 그 은근 은근 그 그 그 그 그